오늘의 하얀 페인트 어? 둘이 싸우다 죽었어 석궁님이 치킨을 드심당했다 미래에 받을 고통을 모른 채 김계정은 핫빵을 비빈다 이거 혹시 운영자도 처벌 받나요? 아 당연하죠 신고하셨나요? 아 지금 하려고요 파트너가 운영자를 신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그럼 즐거움? 오케이 미쳐나야겠다 어? 둘이 싸우다 죽었어 뜻밖의 뜻밖의 치킨 어? 계정님 트위치 오셨네? 우리 오랜만에 또 한판 가나요? 욕병 치를 이걸로 바꾸고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전에 그 1등 당하신 거 좀 철양하기도 해가지고 2등 당해 0킬 실버 달성한 제가 어떻게 한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이런 도움 아주 좋습니다 어금니 꽉 깨무신 소리가 나는데 오케이 카라키만 하시니까 산옥도 좋아해요 아 산옥 저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알려드린다는 느낌이니까 지금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아직 잠재력이 무한한 원뎅입니다 돌로 한 번이라도 저를 맞춘다면은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정이죠? 인정입니다 다리는 인정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항상 가시던 거기 가시죠 여기인가요? 제가 또 무려 2시간 전에 산옥에서 김한혜를 데리고 치킨을 먹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배그 시작한 이래로 가장 지금 자신감 뿜뿜한 상태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어서 치킨을 기대될까요? 아 방금 드신 그 치킨은 솔직히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남이 배달해준 다식은 시킨이 아닌가 뭔가 떨어지신 것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전에 그 돌멩이 던지셔가지고 제 다리가 조금 지금 아파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행히 원은 아주 가깝네요 저 여기 와가지고 원 이렇게 가까운 거 처음이에요 여긴 일단 제가 통칭 비하는 목적은 아니고 저주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잡히는 게 처음이네 처음 지역 비하인 것 같은데요 오 나왔다 나왔다 제가 볼 때 있으면 주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펀쳐 들어야지 이건 국룰이죠 전 이미 실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정님이라니까 석공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느낌? 그렇죠 플러스 알파 값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듯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곱하기 그렇죠 오 35마리나 있네 파명 엄청 잘하셨네요 그러게요 최고 아니에요 최고 3배율만 나오면 이제 풀파밍입니다 3배율 어? 3배율이다 이거 3배율 드릴게요 아아 네 여기 있습니다 멋진 아이템 셋 별반이 죽는 듀오였죠? 듀코드가 아니고 네네네 듀오 그럴 걸요? 제가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듀코드를 많이 돌리거든요 요즘? 왜요 왜요?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? 룰렛이 돌아갔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못 봤어요 그거 석공님이 직접 설정하시는 거 아닌가요? 듀오아이 제거하기였다고 합니다 저 이제 맵이 안보이니까요 아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앞장 설게요 어떻게 가시냐면요 자기장이 세상에서 제일 안좋게 떴거든요? 아 그래요? 네 그냥 따라오겠습니다 아 1번 핑도 안보이시는구나 제...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 따라오기 싫으시면은 앞에 큰 돌산 있죠 제일 큰 돌산 거기까지 그냥 뛰어가시면 됩니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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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 실수 계정님을 잃으면 이제 막혀져요 사막에서 이 자막에서 나침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겁니다 Surf 이걸 지키세요 그래도 제가 사랑되지 않겠습니가? 오우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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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왜 이걸 못 잡았죠? 저 근데 사실 판초 있어요 판초 판초 맨 고고고고고고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오우 다행이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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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쏘는거야? 엉덩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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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몰라요 방향 몰라요 방향에서 쏘고있어요 오른쪽 방향에서 아 괜찮습니다 절대 안맞아요 절대 안맞아요 절대 안맞아요 혹시 제 피 보이나요? 오우 괜찮습니다 드링크 먹어야죠 드링크 안먹어도 됩니다 아 네에 안해요? 어? 발소리 아 잠잠잠잠잠 아 공수인 나를 먼저 싹 죽여버렸네 저 피 안보여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정면 정면 바위에요? 저 지금 이 친구의 동료랑 같이 걸어가고 있거든요 괜히 죽었네 어? 아닌가? 제가 누구 죽였죠? 이 아이가 안보여 일단 딱 보기에 적같은걸 죽였는데 적같은거 맞죠? 적같은거 말고 일단 아직 자기장 바깥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뛰시면 됩니다 저 친구가 알거 같은데? 오 오른쪽에 있어요 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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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1평팁 안내 보다 아니에요 네 누르기가 두려워진다 사실 과거는 과거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다음번 준비하면 되죠 아 듀오였군요 이거 저 솔로 했는데요 방금 어 듀코드 할까요 우리? 산옥 가셔도 좋고요 산옥 큐코드 가죠 그럼 큐코드인데요 짜자자 아 요즘 이게 이런다니깐요 이번에는 산옥 1타강사인 제 말을 그냥 딱 들어주시면은 가볍게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거 1번핑으로 아 근데 요즘에는 허리 너무 많이 가지 않나요? 제가 내리면 한명도 안내립니다 잘 보세요 보셨죠? 진짜 내? 절대 안옵니다 개꿀 장소 진짜로 나이스 아우 혹시 어 기가 막히는구만 아 군용조끼 총알 두대는 더 맞아드릴게요 오 저도 군용조끼 오 나이스 이번에 문도 듀오 한번 해봅시다 문도요? 아 여기 이방 탑게임 발원금지인가요? 아 그런건 아니고요 그런건 아니지만 제 파트너 계약기간이 살짝 짧아졌겠네요 아 그러고 출발 오 발소리 있다 있다 있나보네요 있나보네요 방향 어디에요? 너무 봇 요 위에인거 같아요 어 뒤에서도 발소리 나왔는데 뭐지? 아 이거는 석궁님 아 이거는 석궁님 금방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사람인거 같은데요 이건? 아 컴퓨터 같다 컴퓨터면 뭐 1초만 잡죠 그러다 저번에 죽은적 있네 아니 요즘에 봇인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변태하네요 요즘 총게임에서 봇일척을 해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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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4배율 와 AR 소음기 역시 컴퓨터가 9탄 45탄 들고 다니면서 AR 소음기 역시 낭낭해 어 루트트럭 어 좀 팔까요? 저 이것도 있어요 안돼 제발 제발 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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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아 에미사 아 갔다 포기하세요 아 버렸다 어 아 제발 제발 여기여기 어우씨 와 정말 6발만에 딱 잡았네 다행이다 너 어디가 아 이거 거의 터진건데 아깝다 저희는 산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겨놓은 거를 누군가가 또 맛있게 먹으면은 족하죠 뭐 같은으로서 유저가 어 어어 어 돈 돈 돈 돈 아 컴퓨터가 저건 제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정했기 때문이죠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보내준다고? 이걸 또 보내주네 아 스파이크 트랩 없으면은 힘들어 아 너무 빨리 간다 아쉽 그쵸 너무 빨리 가죠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한다? 느리게 한다? 무엇의 권한으로? 어 그거는 조금 어? 플레어건이다 어? 바로 부릉이? 뭐야 아 불렀어요 어 잠깐만 좀 위치가 좀 있네 애매하니? 설마 에이 아니죠 어 설마?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마 말도 안 돼 설마 에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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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설마? 돈 돈 돈 돈 안 돼! 옆으로 가 어 아 어 어 어 일단 일단 저 수류탄 맞았어요 아 제가 당기면 뒤집을라고 차를 뒤집는게 아니고 제가 뒤질뻔 했거든요 방금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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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안전합니다 아 진짜 아이고 위협적인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자 잠시만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 귀 아파 어 이거 좀 아픈데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어 죽겠는데 죽겠는데 안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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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죠 에잏 김을 버리지 않지 이거 죄송한데요 너무 멀어요 안되겠습니다 어디가! 니 침 버려! 니 침 버려! 돈 고 꽤 먼데요 제발 이거 끝나면 엄청 아플텐데 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3개인거 같아요 제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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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아니에요 소리 방금 들으셨죠?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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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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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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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안보여는데 아씨 심장마비 나오거든요 오 오케이 아니 이것은 너도 어디 일로 와 가요 가요 가만히 있어 못갔다 아이 가만히 가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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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 친구 답답해 어디 어디가 아 저기 진가 저기 그만 와 야 나무바 너무 얇네 빼꼼 하는 순간 너 죽어 어우 저 친구 나무라 꽤 진실한데요 어? 엎드리면 안 죽어요 엎드리면 안 죽어요 저기 결잔이 죽어 한낮 더 잠깐 이거 안 죽어 빠이 아 석궁님 유튜브 과학을 혹시 만들어 주시려는 건가요? 혹시 일부러? 첫판에는 운영자한테 팀킬 당했습니다 쩜쩜쩜 그리고 두번째는 운영자가 BRDM으로 트롤했습니다 아 근데 팀킬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? 이거 혹시 운영자도 팀킬 하면 혹시 처벌받나요? 아 당연하죠 신고하셨나요? 아이 지금 하려고요 아이 저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2시네요 어? 이제 취침 시간이신가요? 단 두판을 했지만 약 20판 동안 고통을 받은 것 같은 엑기스를 선물해 주신 석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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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